이번 시간은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요. 그 중에서 웹그라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파일링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X-Dbug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면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프로파일러가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웹그라인더는 온라인에서 프로파일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. 함수나 메소드별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함수들이 호출되는 관계나 호출된 횟수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. 자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웹그라인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. 자 github으로 이동을 하구요.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zip라고 되어있는 이 파일 있죠?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. 자 그리고 코맨드라인 환경으로 다시 들어와서 저는 저의 아파치의 다큐멘트 루트인 바 따따따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저 파일을 압축을 해제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압축이 풀리고요. ls-al로 검색해보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 master.zip라고 하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. 자 이 파일에 대한 압축을 해제를 할건데요. unzip master.zip 만약에 unzip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apt-cat sudo install unzip 이라고 명령을 하시면 예 unzip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 unzip master.php 하고 엔터를 땅 쳐보시면 자 webgrinder-master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그 디렉토리 안에 압축을 해제한 파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파일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저는 webgrinder-master를 webgrind라고 변경하겠습니다. 그리고 cd-webgrind로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 들어가보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config.php 파일입니다. 자 여기 있는 config.php 파일을 열고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profilerdir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profiling 데이터가 저장된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. 그것만 일단 설정을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default 값이 temp고 xd-bug도 profiling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temp 디렉토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뭐 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했으면 webgrind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webgrind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UI가 출력되면 설치를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show 90% of auto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? 여기에서 여러분이 profiling 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캐시그라인드 아웃 숫자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 뭔지 기억나시죠?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? xdbug__memory.php라고 하는 파일을 호출했을 때 그 파일에 대한 profiling 정보가 캐시그라인드.out.11712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저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파일링 정보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 파일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보가 나옵니다. 제가 xdbug을 설치한 서버에다가 phpbb라고 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습니다. phpbb는 php로 만들어진 게시판 형식의 웹 애플리케이션이죠. 그래서 이 phpbb를 제가 동작시키면서 얘가 만든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웹그라인더로 분석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 웹그라인더로 들어가서 리로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aut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phpbb3 index.php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. 이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분석 작업이 시작되고 분석이 끝나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있는 요 리스트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phpbb index.php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api들 펑션이나 메소드들이 실행된 것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쫙 출력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보시면 세 개의 중요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. invocationCount라고 하는 것은 요 각각의 함수 또는 메소드가 몇 번 호출됐는가에 대한 카운트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total self cost와 total inclusive cost라고 하는 것은 셀프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있잖아요. 이 메소드가 이 메소드가 실행한 시간만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total self cost고요. 그리고 total inclusive cost는 이 메소드가 만약에 그 메소드 안에 또 다른 메소드나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사용한 시간까지 합산해서 보여주는 게 total inclusive cost입니다. 그래서 total self cost보다 total inclusive cost가 항상 더 크게 되어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음 어떤 함수에서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PHP 스크립트 자체가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저기에 이제 여러가지 함수들이 호출돼서 거기서부터 애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그게 메인인데 자 이 메인 같은 경우는 4.70이라고 적혀있으면 위에 이게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 메인은 4.70%만큼 시간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메인이 호출한 다른 함수나 메소드들을 다 합치면 100%가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메인은 모든 이 메소드나 그 메소드나 함수가 호출되는 가장 root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당연히 100%가 되는 것이고 이 메인만 놓고 봤을 때는 4.70%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인보케이션 카운트를 클릭해서 어 누가 가장 많이 호출됐는가 를 해보니까 phpdefin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가장 많이 호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total save cost 를 클릭해 보면 자 common.php 라고 하는 파일이 인클루드가 됐는데 저 인클루드의 파일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total inclusive cost 를 하게 되면 당연히 메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그 다음이 common.php 를 인클루드 한 예 저 로직이 가장 많이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append underbar s id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납니다. 하나는 cols 고 하나는 cold 인데요. cols 라고 하는 것은 append underbar s id 라고 하는 저 함수가 호출한 다른 함수나 다른 메소드가 cols 에 속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cold 는 append underbar s id 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한 이 부모가 이 cold 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누가 이 함수를 호출했는지 또는 이 함수는 누구를 호출하고 그 각각은 얼만큼의 시간을 소모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 있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각각의 이 함수들에 대한 위치를 알고 싶다면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 함수에 어 그 함수가 실행된 위치로 바로 이동을 시켜줍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웹그라인드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여기 보시면 show call graph 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걸 한번 클릭해보죠.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깨집니다.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파일링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호출된 여러가지 api 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비주얼하게 볼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.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세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동영상에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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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